KBS 라인이 이번 주말에 뜰 수 있을까요? 케인, 베일, 손흥민 KBS 라인이 뜬다면 어떤 파괴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 여러가지 관심이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의 대다수의 매체들은 이번 주말에 토트넘의 새로운 KBS 라인이 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베일의 출전 여부가 되겠죠 손흥민과 헤리케인은 역대급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전으로 뛸텐데 베일이 나와야 KBS 라인이 완성되는 거니까 베일의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무릎에 부상, 실전 강구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사실이었는데 다행히 베일이 토트넘 팀 훈련에 계속 열심히 뛰거나 이런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이 나왔는데 농구 잘하더라고요? 골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베일이 영국의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베일이 토트넘에서의 두 번째 데뷔전을 치를 것이다 예전에 사우스험튼에서 뛰다가 토트넘 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도 베일은 손흥민과 케인의 파트너로 무리뉴 팀의 오른쪽 공격수로 이상적인 선수다 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주말 웨스트햄전에 출전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KBS 라인 중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이 A매치 주간이었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또 토트넘 팀 훈련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해리 케인이 사실 약간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 소직 과정에서 약간 부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돌아와서 토트넘 팀 훈련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웨스트햄전 출전도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베일이 관심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부상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데 있잖아요 프리미어 인저리스에도 보면 모름이 좋지 않았던 베일이 이번 주말 웨스트햄전에 맞춰서 복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일이 선발이냐 교체냐 정도로 문제만 좀 남은 거지 경기에 베일이 뛰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 같습니다 후스코드는 베일을 아예 웨스트햄전 선발로 딱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라인이 처음부터 그냥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후스코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후스코드는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4-3-3으로 했는데 케인을 가운데 딱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베일을 놔둬놓고요 허리쪽에는 산미들인데 윙크스, 호이비에르, 은돈벨레를 세우고요 포백에는 레귤론 레귤론 잘해요 레귤론, 산체스, 알더웨이럴트, 오리에 골키퍼는 요리스 이렇게 후스코드는 지금 웨스트햄전의 토트넘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도어티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교체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라든지 로셀소, 탕강가, 베르베이는 큰 부상까지는 아닌데 약간 부상 회복 이후에 컨디션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좀 나중에 지켜볼게요 자 그러면 KBS 라인이 이번 주말에 뜨게 된다면 지켜봐야 할 관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베일이 막 뛴 다음에 정말 잘 뛸 거냐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부상 회복한 거는 알겠고 실전 감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기도 한데요 베일이 레알 소속으로 6월에 그 경기 뛴 게 프로팀 선수로서는 최근에 뛴 마지막이고요 대표팀 경기로는 지난달 경기를 했죠 웨스트 대표로 9월 6일 불가리아전 뛴 게 실전 경기로 따지면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일이 어쨌든 이렇게 좀 근래에는 많은 경기를 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은 의료적으로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각적인 건 어떻게 좀 남아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베일이 어떻게 뛸지 그래서 무린유 감독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 무조건 주전입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베일이 이번 경기를 뛰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경기는요 레알 마드리드로 가기 전에 토트넘 소속으로 2013년 5월 썬더랜드전 이후에 7년 5개월여 만에 프리미어리그 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과 베일이 포지션이나 역할이 혹시 겹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베일 생각하면 왼쪽 풀백 보다가 레드낫 감독 체제에서 레드낫 감독이 아 너 오늘 공격도 잘하겠다 라고 해서 베일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윙으로 뛰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손흥민하고 약간 겹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진 않죠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제가 평균 리티벨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베일이 확실히 오른쪽에서 줄어뜨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접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반대발 윙어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과 포지션이 안 겹쳐요 손흥민 베일 이렇게 양쪽에 쓸 수 있고 케인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KBS 라인은 네이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시너지가 더 가능할 거라 봅니다 손흥민과 베일의 시너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당연히 수비가 일단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만 잡다가 베일까지 있으니까 두 선수로 수비가 찢어지게 되면서 또 케인도 굉장히 몸놀림이 좋으니까 케인까지 하면 수비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 두 번째는 현재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베일을 그냥 한쪽 측면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프리하게 2선 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역할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게 되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측면보다는 아예 올라가는 거죠 2선은 자유롭게 베일에게 맡기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문 근처로 더 올라가고 케인과 투톱을 이루면서 이렇게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KBS 라인도 가능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나 토트넘에게나 더 좋은 어떤 결과도 이뤄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서 오히려 시너지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자 지금 뭐 토트넘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역대급 시즌 초반이잖아요 맨유 원정 가서 6골 넣어버리고 손흥민 대단하죠 지금 그러니까 토트넘의 선수들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올 시즌 초반에 프리미어리그 득점과 어시스트 다 1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4경기에서 6골과 하나의 도움 그래서 지금 칼버트 리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 선두고요 해리케인은 4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3골과 6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랭킹 현재 단독 1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건데 베일은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해요 엄청 보고 싶습니다 이 KBS 라인이 어떻게 될까 손흥민 선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우리 시간으로는 19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30분 토트넘과 웨스템 이렇게 이제 맛보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베일은 뛸 수 있을지 KBS 라인이 완성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 지켜보겠습니다